아이고 아 종국이 뭐하고 다니는거야 바빠? 오디션 그거 때문에 그런건가? 그것도 있고 야 진짜 아니 요즘 뭐 어디냐? 별로 없어? 야 장난 아니야 말 잘하냐? 다섯살인데 다섯살? 다섯살인데 딸을 가르쳐 딸을 세는 꼭 진짜 업종의 아버지들아 딸이 얘기를 하더라도 똑하더라 야 야 그때 우리집 왔을때 어? 완전 애기더니 둘째 애든지 좀 듣겠네 그러면 이제? 이제 이제 아하하하하 하하하 아빠 아빠 토끼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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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다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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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눌러봐요 여기 눌러봐요 토끼 귀엽지 않아요? 네 근데? 사실은 토끼가 아니라는거 고비라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거서는 토끼가 된다는거 아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죠 네 야 종국이 저렇게 높은톤으로 말하는데 진짜 조금 들어보네요 노리할 때 말이냐 하하하하하하 호가야? 근데 왜이렇게 이쁘나? 응? 엉마 닮았나? 호가 이쁘냐 뭘 엉마 닮았나? 어 올리고 이쁘다 이쁘다 미용실 갔다왔어요? 앞머리가 왜이렇게 이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쉽게 친해지기 힘들죠 하하하하 야 나뭇이 초콜렛 먹냐? 안먹지? 너무 좋아하지 안그래? 초콜렛 좋은거 있어 니가 얘기하는 순간 고기 쳐다보잖아 지금 없어 없어 아니 야 이거 좋은거 같더라고 초콜렛 받았는데 좀 보급져 보이는데 야 너 옷이 너 옷이 너 옷이 패턴거 같아 짠 짠 삼촌이 한 세개 먹었어요 이게 다른게 아닌거 같더라고 이거 보니깐 짠 초콜렛 좋아하지 초콜렛 좋아하지 초콜렛 좋아하지 치과 먹으려고 그래 아니 이거 다 좋은거야 아니 아니 니가 안맞아야지 초콜렛 좋아하지 하하하하 야 이왕이면 새거를 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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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좀 닦고 근데 다크야 다 이렇게 막 단 아니 좋은 초콜렛이야 이거 다크 말해 어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요번에들 거의 안매겨가지고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단거 안매기지 안 매일라고 하는데 얘도 그래 오늘은crew 다 사나体 먹어 prophets ORDG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